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빈 선관위 신임 사무총장 아참은 그냥 가죠. 본인이 처신을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대부분 간과했던 소위 독소조항 선거관립위원회가 사전투표 사기를 치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교묘하게 바꿔놨는가 이런 문제를 제야에 계시는 제2교수님께서 아주 잘 규명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외에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 파일을 즉시 삭제하는 것을 30일로 늦춘 것을 다 우리가 찾아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것도 누구도 사전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그렇게 선관위 측이 조치를 제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 알게 됐죠. 그 사람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숨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오늘은 제야 H님께서 김용빈 사무총장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보내셨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 살아남으려면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최소한 이 정도 조치를 당신이 해야 그래야 당신이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빈 선거관리비원의 사무총장께 고합니다. 중앙선관리내 신임 사무총장으로 치만 김용빈 사무총장께서는 제2교수님 말씀입니다. 다음에 네 가지 대책을 수용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근본 사태를 바른 방향으로 반드시 수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이 쓰신 글이니까 조금 그리 무게가 있죠. 고급스럽습니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적각 사무총장직을 사임하여 목숨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지 않으면 근본 4월 10일 총순에서 선거부정 실행책임당의 한명으로 역모죄로 언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법을 잘 아시는 교수님. 법과대 아마 교수님 같습니다. 그리 되면 당신의 후손들이 역모죄인의 후손이란 멍해를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길 바라시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조금 거칠게 말했던 부분을 상당히 잘 다듬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해 가지고 선거관리비의 노예한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기존 방식대로 4월 10일 총선에 이런 손을 심하게 대는 경우에는 이 제2교수님 말씀은 당신이 목숨을 보존하기가 힘들 거다. 당신이 1960년 3.15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던 최인규처럼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듣는 사람들은 농담으로 생각하겠지만 저는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씨 개인 일생을 볼 때 기로에 써 있는 겁니다. 제2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관절시킬 자신이 없으면 그냥 사표 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본인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고 떠밀듯이 선거사기 세력들과 야합해 가지고 4월 10일 총선을 진행하게 되면 이게 들통이 나면 갑니다. 들통이 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선거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그동안 노력했지만 선거사기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심각할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김용민 씨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면 제2교수님이 김용빈 신임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뭘 제안하느냐 짧습니다. 네 가지 대책입니다. 첫 번째 대책은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을 폐지하시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 이름이 새겨진 도장으로 개인 도장으로 직접 투표지에 날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런 맹점이 있는 거죠. 인쇄 날인의 폐지는 가짜 사전투표지를 대량 생산한 다음에 훔쳐낸 도장의 이미지로 날인한 것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오프라인 상의 실물 사전투표지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나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 사인을 지참하고 기가해야 되고 이 사인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2교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한 겁니다. 사전투표 도장을 선관위의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지금은 11년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장 이미지를 다 온라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2교수님이 예리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나면 자기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인 개인 도장을 지참하고 기가해야 되고 이 개인 도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등록돼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인쇄 날인을 폐지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의 사인으로 직접 날인하기의 약점은 오프라인 실물 투표지 조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쇄 날인 폐지가 온라인 전산 득표율 조작은 통제할 수 없기에 이를 막기 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착하게 이름 제가 주장하는 바를 이 제2교수님이 이해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뻥튀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동훈 씨의 기자 여러분들 질의응답을 보게 되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은 관철시킬 의지가 있지만 사전투표자수를 개수하는 문제 가장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시작점이자 거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마련하는 것을 여러분들 막을 의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막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한동훈 씨의 개인 도장 날인 문제에 그런 열렬한 그런 찬성을 보내면서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사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대단히 높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기의 주력부대는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소를 만든 다음에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더불당 후보에게 전부 다 밀어주는 그런 방식의 조작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커버하기 위해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투표율을 4박 5일 사이에 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산조작은 전혀 방비책은 없는 겁니다. 둘째 대책은 전자적 이미지 형태의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을 선거 이후 30일간 보존해서 6개월간 보존하라고 다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라인 전산투표율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종이로 작성된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3개 내지 4개 정도 준비하여 현장에 서명하고 작성하는 방법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철로 된 것에 1번 2번 3번 4번 다 적혀있고 그 철을 공란에 홍길동 주민번호 전화번호 사인을 남기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숙이 작성한 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당일 선거인 명부처럼 현장에서 숙이 작성되는 사전투표 참여자 명부를 만들어라 이야기죠. 그거 안 만들면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셋째 대책은 사용될 바코드의 하단에 반드시 아라비아 숫자 일렬번호를 변기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참여자 수를 명확히 밝혀 유령 사전투표도 생성을 막아야 됩니다. 이것도 온라인 전산투표율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하나입니다. 이 제2교수님이 어마어마하게 걱정을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하는 것을 이걸 막기 위한 필사의 대책은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지도 없고 관철할 그런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인 겁니다. 50%밖에 될 수 없는 겁니다. 넷째 대책은 사전투표함을 자료 형태의 것에서 단단한 사각 상자 형태의 것으로 바꾸고 투표함에 붙이는 봉인지는 떼어냈을 때 흔적이 남는 우량 봉인지를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들은 오프라인 실물 사전투표 조작을 막기 위한 대책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2 교수님께서 제안한 네 가지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개인에 대한 지나친 그런 환호나 열강점들을 내려놓고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한 달 정도 여러분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 달 두 달 정도 네. 60일 채 안 남았네. 이런 상황에서 거듭 강조드리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문제가 허점이 아주 많습니다. 사전에 등록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요구할 것이고 그러면 투표지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것은 허점이 너무 많은 제도이고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거사기의 시작점이자 출발점이자 알파이자 오메가이자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유령 사전 투표자수를 만들어서 전산조작을 통해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에게 전부다 더해주는 그것을 막는 겁니다. 그것을 막는 방법은 사전투표소 단위에서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되는 사전투표 참여자 명단 사전투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것을 선관위가 받아들이겠냐 영모에 가담된 자들은 끝까지 재앙할 것이고 한 번만 이번에 먹으면 자기들 세상이 되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너무나 현재 여당은 무력하고 윤 대통령은 너무나 무처임한 겁니다. 정말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재앙인 겁니다. 역사의 기로와 분기점에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국가가 내부의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해가지고 헌정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서 입을 다물고 부정선거의 눈을 감는 그 대통령을 어떻게 여러분들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한탄스럽고 너무나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직무를 다 유기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이런 광고 하나 드리고 이런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두 달 전부터 이런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김동주 교수가 편찬했고 킹덤북스에서 만든 아주 잘 쓰여진 아주 잘 만든 그런 통사입니다. 세계역사에 대한 그런 안복과 통찰력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이 좀 칙칙한 시대에 해안을 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도둑놈들 사권 4.15 총선의 부정승거를 해부한 책이고 이 책은 도둑놈들 5권 지방승거를 보궐승거를 해친 책입니다. 지난해 왕관됐던 도둑놈들 1권에서 5권 선거부정을 해부한 책이 마치 오울의 꽃 향기처럼 널리 퍼져서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조선민족이 대한민국 자유인 신분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적같은 일들이 여러분 계속 될 수 있도록 참정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계속 존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저마다의 자리에서 많은 그런 협조와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김없이 내일도 오전 9시 선거부정을 규명하고 사실과 진실을 전세상의 여러분들 확산시키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해서 진군하는 그런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 오늘 복 많이 받으시고 약진하는 그런 날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5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